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 눌러! 여보! 바보 일어나! 아.. 아빠! 힘들 힘들 일어나! 아.. 아.. 왜 한숨만 더 잘래 5분만 더 잘래! 아.. 출근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요? 아.. 근데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니? 여기가 창고! 창고라고? 아.. 뭐야?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? 어? 여보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! 어.. 뭐야! 갑자기 내 얼굴이 멍하고 코피는 왜 나는 거지? 뭐야? 아.. 됐고! 빨리 출근해 준비해요! 빨리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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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쓰려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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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쓰.. 아.. 어이..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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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 아.. 여기 신고하지 마라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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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.. 아.. 나 여기 왜 뒷마당.. 뒷마당 창고에서 자고 있는 거야! 내가! 그러니까.. 여보가.. 술이 너무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저기서.. 자가지고 안 일어났어! 어? 아.. 코피는 왜 나 지금! 코피? 어! 알바야? 여보.. 충동해요! 빨리! 사실 있니! 여로야! 나 아빠가 왜 저기서 자고 있는 거야! 말해봐! 아빠! 어제.. 막 이러면서 여기 제가 서.. 하이.. 했잖아! 어.. 어.. 맞아! 내가 어제 술 먹고 거기서 잔거야! 그러면? 아! 맞다! 어제 부장님이랑 이거 술 많이 먹다가 이거 취해가지고 어제 넘어지고 막 그랬었지! 아휴.. 아이.. 아이.. 큰일 났다! 그러나 여보 나 지금 출근 늦은거 같은데? 완전 지각이에요 야 요리야 빨리 유치원 가자 빨리 가자 아 나 진짜 네 아 아빠 얼굴 왜 이래 이거 갔다 올게 하이 진짜 이거 하이 어제 술을 적당히 먹는건데 아빠 술 냄새 술 냄새 왜 그렇게 아빠는 맨날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지 어우 진짜 옷에 술 냄새가 애기겠어 아이 진짜라니까 흐흐흐흐흐흐흐 안녕 얘들아 늑듯 그게 진짜야 정말 아이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말도 안 돼 거짓말 진짜 와 완전 승리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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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얘긴데 무슨 얘긴데 아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에 밤에 식칼을 들고 너희 집 화장실로 가면은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본 다음에 주문 세 번을 외우면은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보인대 주문? 응 주문이 뭐냐면 니 똥깔라 빠워래 니 똥깔라 빠워? 응 어 완전 신기하다 근데 그거 진짜 되는 거야? 아 진짜야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서 만나셨대 음 그래? 아 오늘 집에 가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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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잘생긴 오빠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음 그럼 나도 해볼까? 음 근데 만약에 못생긴 사람이 배우자면 어떡하지? 허 허 허 땡치러 하하하하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어 이러왔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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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왜그래 우리 딸 오늘 유치원에서 애들이 막 그러는데 뭐라더라? 어? 새벽 열두시에 화장실에서 시카리를 물고 응 니 똥깔라 똥인가? 그러면 막 미치면 거울에 미래에 태극적 얼굴이 막 나오냐고 했었는데 진짜야? 허 니 똥깔라 똥 밤 열두시? 그거? 허 마 그거 진짜야 유류야 뭐? 엄마도 어렸을 때 있잖아 어이 그거 절대 하지 말랬는데 해봤다가 너희 아빠 얼굴 낳아가지고 지금 결혼했잖아 허허 허허 진짜? 그래 너도 그거 만약에 하면 아 아휴 과거에 남편이 만약에 못생기면 어떡할라 그래 엄마처럼 어 시 시 그 아 시 근데 궁금해 응 근데 그거 진짜야 유류야 진짜 나와 응 진짜 우와 엄마가 어렸을 때 해봤어 어 그러면 엄마 나는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방으로 먼저 올라가 있을게 응 탄소림 아휴 아휴 우리 딸은 아직 어른이야 어린이 아직 순수해 엄마의 거짓말 농담에도 잘 속고 허허허허 음... 일단은 시카라고 거울은 준비됐는데... 하... 내 미래 남편은 어떤 사람이려나? 음... 닭보검! 궁녀! 김수영! 으아아아악! 내 남편은 엄청 엄청 잘생긴 왕자님일거야! 근데... 만약에 왕자님이 아니라 아빠같은 아저씨가 나오면 어떡하지? 어... 그럼 평생 결혼 안할거야! 으아아악! 아... 저거 몇시지? 아... 아직 여럿시잖아! 12시도 언제쯤 되는거지? 딸! 아 왜 안들어있어? 이밤매! 아... 아... 그... 그냥... 아빠는? 아빠는 오늘 회식이 있어가지고... 좀 늦게 들어온데... 술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... 아... 눈 동그랗게 뜨고 있지 말고 엉덩이 감고 자요! 내일 유치원 가야지... 어... 알았어... 그래... 엄마 불 끄고 나간다! 자야돼! 알았어... 잘자... 안녕히 주무세요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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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.흠...흠... 이대로 잘 수는 없지? 내가 밤늘끼시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... 오늘 꼭 내 배우자야 얼굴을 보고야만 알겠어! 흠... 흠... 내 배우자유구... 흠... 흠... 맛있는거... 아, 무슨 소리야. 아, 그나저나 지금 몇시지? 어? 11시 50분? 빨리 들어가야겠다. 빨리 해야 되는데. 식칼이랑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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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. 아, 어두워. 자, 그러면 앞에 거울을 이렇게 넣고 거울을 보면서 이거를 검을 입에 이렇게 물고. 아, 저번에 뭐였더라? 내 똥 칼라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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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배우자가 안... 아, 뭐야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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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빠가 나와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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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, 이거는! 아, 내 똥.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, 아유, 요로는 왜 저러고 있고, 아유, 뭐야, 아유, 아유,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, 아유. 비베리도 호당성 남의 열차에 아휴 바둑아 아빠가 오늘 좀 취했어요 바둑아 뽀뽀할까? 아휴 오늘도 술을 한 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부장님이랑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애들아 어디 있니? 애들이 다 자고 있나? 지금 몇 시야? 아휴 벌써 11시 50분이네 아휴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야겠네 내 방이 어디더라 내 방이 여기는 내 방이 아닌 것 같고 내 방이 어디지 내 방 내 방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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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내 방이구나 여기 내 침대네 여기서 자야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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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흠 흐흐흠